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7개월 동안 18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올해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드론산업 선도도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고 이색적인 볼거리로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의 대표 관광지 녹동항에 새로운 볼거리, 그것도 야간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적게는 500대, 최대 1000대 가까운 드론이 녹동 밤하늘에 누리호 발사 장면을 재현하는가 하면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나 한과이 보름달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녹동항 드론쇼는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23차례 공연으로 18만여 명의 관람객을 불러모았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볼만한 드론쇼는 서울 한강 불빛 공연 드론 라이트쇼와 부산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등이 대표적인데 고흥의 드론쇼는 대한민국 드론산업 1번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히 올해 고흥 드론쇼는 직간접적인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직접 효과로는 지역인력 고용 유발 효과 1050명, 소비지출 경제 효과가 150억 원에 이르고 전년 대비 식음료업 소비는 5%, 숙박 방문자 수는 5.2%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역 관광 자원과 농수축산물의 홍보는 물론 소셜미디어와 언론 노출 빈도도 작년보다 12%가 늘었고 녹동항과 바다정원이 여행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는 등 간접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확실히 드론 중심 도시 고흥의 이상은 살렸고 또 관광 활성화로 이어졌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열린 드론 UAMX4가 드론 산업의 메카 고흥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렸고 야간 볼거리 관광 특화 상품의 출연으로 고흥 관광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흥군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공연 기간을 한 달 정도 늘리고 규모도 훨씬 키운 드론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론쇼가 우리 고흥의 드론 중심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거고요. 또 고흥하면 드론쇼. 도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녹동항 드론쇼가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을 알리는 특화된 관광 콘텐츠로 확고한 자리매김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